이쁘지 않아요? 흔히 들여다보이는. 이쁘죠? 내가 꽃이랑 이런 거 좋아해서 이거 지금 해마다 철철히 내가 이거 잔디 뽑고 풀 뽑고 다 하는 거예요. 직접. 무슨 카페 같아요. 카페. 진짜 우왕한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구수한 부활카드 집밥의 손맛을 우리가 찾으러 왔는데 사실 김정씨 이미지가 이제 도시적이고. 청남도. 집밥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주방에서 막. 주로 거실에 계실 것 같고. 저는 거의 밥순이에요 밥순이. 애기 때부터 집밥만 먹어가지고. 아 진짜요? 지금까지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지금도 외식을 거의 안 해요. 도시락을. 직접 도시락을 싸서 밖에서 촬영 중에 드시는 음식을. 밖에 나가서도 집밥 드시는. 근데 내가 오늘 사실 이 프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누군가한테 뭘 해줘서 집밥을 해줬지는 내 사랑하는 남 군한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뭐 내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배고파가지고. 우리 촬영 끝나자마자 또 다른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저희 집은 거의 이제 자연에서 나는 걸 가지고. 거의 자연식으로 해요. 자연식. 자연식이에요? 야채 스타일. 원래 베지테리언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그래서 선배님 그러면 오늘 김정 씨가 자랑할 오늘의 집밥의 메뉴는 뭡니까? 오늘 호동 씨를 위해서 내가 좀 신경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 친구를 뭘 먹여야 배 속에 꾸르륵 소리를 안 내게 하고 맛있다는 소리를 할까.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얘는 그냥 쌓아놓으면 뭐. 그래서 뭔가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일단 밑반찬이 한 20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은지가 또 저희 집에 메뉴 짜리가 있어서. 지금 호동 씨를 위해서. 오겹살, 묵은지. 오겹살, 묵은지. 오겹살, 묵은지. 오겹살, 묵은지. 중앙빈가 너무 있잖아. 오겹살, 묵은지. 오겹살, 묵은지. 오겹살, 묵은지. 오겹살, 묵은지로 묶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동 씨를 위해서 특별히. 오겹살, 묵은지. 오겹살, 묵은지. 제가 갱년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갱년기가 올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네 정말. 그래서 요즘 콩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콩을 따로 먹기 힘드니까 콩밥도 그렇고 해서. 명란젓하고 해서 두부탕. 명란젓. 명란젓. 두부탕. 그 다음에 요즘 전어 철이잖아요. 전어는 이때만 먹잖아요. 전어 나오나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콩나예요? 아니요. 저희 지금 초장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가전 양념 있는 거 다 써가지고. 고구마 줄거리는 이런 걸 넣어서 좀 묻혀서 드셔보시라고. 김정 선배의 오늘 집밥의 테마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자연식 시골 밥상입니다. 여기 호박이 얼었다.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줄 거예요. 집에서 텃밭을 가꾼다고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텃밭인지. 그냥 체크해요. 직접 다 관리하세요? 네 일단 밭으로 오세요. 안 그래도. 선배님.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소품들이 특이한데. 아 내가 도자기 했었거든. 나 도자기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 집 질적에 선물로 이렇게 해 주신. 이거 느낌은 무슨. 이걸 뒤신 거. 두신 거예요? 의자예요? 도자기입니까? 의자기. 아 의자기라요.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오 뱀이 하나 지나가고 뒤에. 왜? 진짜요? 오 뱀이 하나 지나가고 뒤에. 왜? 지렁이. 진짜요? 엄청 우긴 거. 진짜. 거의 배움 수준이에요. 지렁이가 있다는 건 땅이 좋다는 거거든. 내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 텃밭을 가봤는데. 여기 어디? 지렁이 때문에 엄청. 요즘에는 지렁이하고 같이 사니까. 얘 빨리 들어가 밟히기 전에. 땅이 건강하다는 뜻이야.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 밟히지 말고. 나오면 안 된다 얘들아. 밭이 없는데. 자. 여기에요 여기 우리 밭. 아 진짜? 고추다. 여러분들 이따가 하실 때. 여기서 고추를 따오세요. 요거. 안에 고추가 죽겠고. 근데 지금. 지금 이 텃밭에 온 거예요? 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줄 거예요. 우와. 진짜 자연식이다라. 이거 호박 봐. 진짜. 이거 호박으로 요리 좀 해줄게. 이거 따가지고. 무릉덩이 호박도 지금 이렇게 컸잖아. 어디요? 여기 고구마도 캐세요? 고구마는 아직 좀 있어야지. 지금은 아직 들려와서. 진짜 보물 창고예요. 이야 이거. 그리고 이거. 저기 온 김에. 내가 지금 이거 아까 조금밖에 못 따는데. 이거 고구마줄거리 좀 따줘요. 고구마줄거리요?